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당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로금 규모는 10조 추경 편성을 통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것에 이어서 전국민 위로금 이름은 좋지만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또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런 문제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전국민 위로금 지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가 경정 예산 10조 원 규모를 편성해 가지고 전국민 위로금을 지불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날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에 문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의 특급 윤활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호응은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참 말을 잘 꾸밉니다. 특급 윤활류 역할을 할 것이다. 소고기 한 건 사먹으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돈이죠. 10조 원이지만 10조 원이 엄청난 돈이지만 정부 이전 지출의 투자 성수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정부 이전 지출은 경기 진작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금 지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 이전에 코로나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으로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직후인 올 9월 추석 명절 전후가 2차 재난지원금 또 지급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위로금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부채의 급증과 규모 그리고 속도 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국민 일반의 걱정이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위로금을 지불하는가 이렇게 대묻고 싶은 국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빚을 내서 1조 원이나 10조 원을 지출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례적으로 민간경제연구소가 부채 급증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대경제연구원의 경고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월 30일에 내놓은 2021년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는 지금 수면 위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부채 경제 위험성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 경제의 위험성이 하반기 최대 경제 이슈로 꼽히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 가계 정부 그리고 기업의 빚은 전체를 합하게 되면 최소 5천조에서 최대한 6천조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부분 및 민간 부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채무부담 및 재전건전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됐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어우러지면서 1년 넘게 그 같은 정책이 지속되면서 민간 부채는 더욱더 무서운 속도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생활자금 수요는 물론이고 부동산 주식 그리고 과상자산 등에서 빚을 내서 투자는 이른바 빚투 열풍까지 겹치면서 올해 3월 말 한국의 가계신용은 역대 최고친 1765조원에 육박하게 되고 단 1년 만에 무려 153조 6천억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부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 및 공채 그리고 연금 충당 부채 등을 모두 다 합치게 되면 1985조원에 달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을 부쩍 늘린 결과 기업 부채 역시 올해 천조원을 무난하게 넘었을 것으로 추상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 전체 한 11조 8천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가계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이렇게 아주 확대된 유동성이 현재 신흥국에 대부분 다 이렇게 유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이 인프레 타결을 위해서 긴축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거에 긴축 발작이 재현될 그런 가능성입니다.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빠르게 되면 연방은행이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진축 전환에 나서게 되면 금리를 현실화하게 되게 되고 금리 현실화다에 따라서 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계속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가 하반기에 개시될 가능성 속에서 금융연구원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 박성욱 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따르지만 그리고 코로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뒤늦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점진적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이후에 그렇게 갑자기 금리 인상폭이 커지게 되면 경기 침체나 자산시장에서 큰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크게 둔감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그런 영향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부채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는 대신에 오히려 스스로 정부가 방만한 그런 부채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무런 그런 준비를 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정부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1조, 3조, 5조, 10조짜리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이 같은 주체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될 일이다 하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는